번 선생님입니다. 시간이 모자라다. 몇 번을 용접해야 된다.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야 이 미새끼야. 아직 회개가 덜 됐구만. 아임. 번 선생님. 아니요. 매일같이 회개하고 니구 찍었습니다. 어이 병기태. 너 사탄 들렸어? 절대 아닙니다. 번 선생님. 아니요. 안녕하세요. 손 선생님입니다. 금일은 반도체 현장에서 많이 치게 되는 육지 시험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. 초보자분들이 육지 시험을 칠 때 이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십니다. 보통 시간이 모자라다. 혹은 뭐 몇 번을 용접해야 된다. 네 번을 용접해야 된다. 다섯 번을 용접해야 된다.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뭐 고민이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.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. 반도체 현장이나 시험이나 이런 게 시험 시간이 뭐 60분이다 보니까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. 어. 네 번에 용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뭐 이게 물론 비단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. 근데 네 번에 용접하는 방법도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. 우선에 네 번에 용접하는 거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7.1T를 네 번에 용접할 때. 일반적인 방식으로 필패스를 가면 공간이 여유가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. 근데 기존에 지금 루트패스에서 백비드 높이를 좀 높여놨고. 핫패스에서도 용접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필패스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. 여기서 필패스 양이 그래도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인 뭐 100A나 50A 용접하는 거에 비해서는 아마 굉장히 공간이 넓을 겁니다. 그래서 어떠한 분들은 여기서 3.2T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3.2T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. 뭐 혹은 기존에 보다 생각보다 좀 많은 양의 용가재를 투입하셔야 된다. 요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. 전류도 조금 높아야 되는데 전류가 너무 가전류가 되면 세머리 퍼지기 때문에. 표현상 좀 여러분들이 이야기는 어렵겠지만 적정 전류를 좀 쓰시는 게 좋다고 요렇게 표현을 드립니다. 이미 루트패스, 핫패스에서 어느 정도 일부 높이 보상을 좀 했기 때문에. 필패스에서도 조금 양을 많이 줘가지고 좀 가득 채우지만 모제보다 낮게 요렇게 용접하는 거를 매번 하실 땐 하셔야 됩니다. 너무 좋았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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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